안 돼 말싸움 절대 박형 하지 말아요 왜 그래 왜 왜 누구야 누구냐 이거 갔어요 갔어요 얘는 이렇게 아무도 안 무서워하고 벌레만 무서워 강수야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게리가 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건 니꺼 아니야 야 내가 바보짓 하면 좋겠어 바보짓은 니꺼 이건 얘꺼 죄송합니다 확신해가지고 지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게리가 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 아프다 아프다 하지마요 하지마요 자 다음 미션 가겠습니다 다음 미션은 시원한 수박물 어우 나 수박 좋아해요 수박으로 베타 머치를 점을 만들어 이거 쉬워 한 장소에서 한 두 명까지 할 수 있고 점을 만들어서 딱 이 선까지 같이 와야 되는 거 가지고 오면 성공 만약에 중간이 떨어지면 다시 갔다 오면 그러니까 가까운 데 해야 돼 가까운 데 아 자꾸 신경 쓰지 마요 우리아리들 왜 우리아리들 왜 우리아리들 왜 빠져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얘기 들었지 광수야 수연아 그렇게 가까운 데 수박 한 장을 다 넣어야 돼요 시 시 시 시만요 시 베타고 얼굴에 딱 붙이면 돼 아이 알아요 아 그래 베타가지고 야 씨를 베타가지고 얼굴에 붙여 어떻게 이상하네 왜 붙여놓고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다 내가 이 게임을 처음 해본 게 이제 90년대 중반에 아 알았다고 아 정말 20년대 중반 그만해요 알았으니까 그만해 그만 그만 아 가자 그만해요 알았으니까 형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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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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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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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너무 멀잖아 어디야 아 와 ators考 어? 벌써 왔어? 나한테 확인하세요, 확인하세요, 확인하세요. 확인하세요. 안 보여. 아니 선생님, 뭐 갖고 오신 거예요? 아니 턱을 내밀고 오시던데 왜 그런 거예요? 아 여기 목에 있네, 목에. 아이씨, 목에 있어요. 그거 아니에요? 아니 미안한데 지금 빠져주시나요? 아니 목에 있는 거 아니고 지금 있는데. 목에, 목에, 목에. 아이씨, 그 목에 뭐예요? 목에 붙잡는 걸. 아 못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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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줄게요. 지방 놓고 가. 이거 줄게요. 지방 놓고 가. 이 손을 놓고 있어요. 이거 줄게요. 하나 붙여줘. 아 적재? 야! 와 내가 적재야. 아 선생님 뭐야? 왜? 붙인거야? 없어? 없는데? 있잖아. 어디? 여기 없어? 없는데? 여기 없어? 없는데? 없는데? 탈락! 야! 아 이거 탈락이요? 아 진짜! 있었어? 아 있었지! 형 와서 보여주지. 뭘 받으니까 그러지? 아 저기 알려. 둘 손잡고 동네에 들어갔어. 너 그거 왜 준다냐? 너 그거 형한테 왜 준거야 지금? 멋있어. 어? 야 이거 딱 이거 느낀다. 어렸을 때 나 딱 이 슈퍼 분위기야. 나 이런 데서 자주 있었단 말이야.